사건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2대0으로 이기면서 연승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1등을 제외하고 순위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2대0으로 승리해서 굉장히 좋고 또 게임을 불리한 경기, 불리해진 경기를 다시 승리해서 더 기억에 남고요. 그리고 저희가 피드백 할 것도 많아서 승리함과 동시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값어치가 큰 것 같습니다. 일단 밴픽적으로도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조합을 좀 가져오면서 그거에 맞게 플레이를 잘 해줬고 2세트 같은 경우도 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개개인의 극한의 능력치를 이끌어내서 역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우선 계속 메타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부담을 내려놓고 그 게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쭉 유지한다면 이렇게 오늘같이 좀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가지고 그런 저만의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평소에 계속 찾아가는 게 좀 경기력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당연히 너무나도 든든한 상태이고 또 이렇게 믿음직한 선수가 있다는 게 이제 다른 선수들이나 코치 감독 입장에서도 계속 뭐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계속 탈출구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더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도 다방면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뭐 출발은 안 좋았지만 계속 좀 후반부로 갈수록 1라운드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나 인게임 좀 유동적인 플레이들이 좀 나오면서 좋은 방향으로 좀 팀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 만족스러운 1라운드였던 것 같고 2라운드도 계속 좋은 기세로 이어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감독님 말씀처럼 처음 이제 경기 첫 경기부터는 조금 삐걱삐걱대는 모습도 있었지만 갈수록 팀합도 좀 오르고 있고 서로 좀 장점을 굉장히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좋은 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2라운드에는 사실 1라운드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믿고 앞으로도 이런 올라온 팀합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전에 만났을 때도 쉽지 않았고 굉장히 저희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초중반 운영이나 밴픽적으로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팀 내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던 만큼 더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밴픽이며 이제 초중반 운영 단계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팀원전 우선 라인존부터 저희가 상대에게 좀 더 많은 압박을 심어주면 굉장히 좋은 게임을 좀 유리한 게임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.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좀 후반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게임을 저희가 집중력 있게 끝까지 가져간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YC 선수는 되게 똑똑한 것 같고요. 일단 게임을 되게 다양한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그런 걸 되게 잘 수행해내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사실 라인전 능력은 굉장히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기계적이라 그렇게 기계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LPL에서 경계했을 때는 제가 좀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구마시 선수는 좀 더 라인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. 그냥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저희가 이제 썸머 시즌 준비 기간이 좀 길었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 그 준비 기간 동안 좀 연습이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회 때 막상 부딪쳐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오히려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다가 이렇게 꺾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좀 잘 풀리게 된 것 같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세나 싸이온은 옛날에도 되게 나왔던 조합이라 초반에 싸이온이 굉장히 약해서 W스택이 쌓이기 전까지 굉장히 라인전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생각했고 또 초반에 그렇게 흘러갔는데 확실히 1코어 타이밍이랑 W가 체력스택이 쌓인 후부터는 좀 이스리얼에게 불편한 라인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타이밍을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넘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라운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1라운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고 저희가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라운드에는 꼭 모든 팀을 상대로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